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공간벡터 문제고요. 문제 읽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가 있고요. 그랬을 때 A, G벡터에다가 2배의 D, F벡터, 마이너스 A, C벡터가 A, G, B 더하기 B, G, D 더하기 C, G, E 벡터를 만족할 때 그럼 뭘 구하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아, 결국에는 이 공간벡터를 결국은 3개의 벡터를 나머지 3개의 벡터를 좀 표현하라는 건데요. 자, 일단 이런 얘기죠.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은 여기를 좀 볼까요? 음, G를 시점으로 해서 G, B벡터. 예, 그리고 G, D벡터는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G, B벡터가 이렇게 돼요. 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공간상의 벡터를 정리한 거를 이 3개의 벡터의 실수배합으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간벡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평행하지 않은 3벡터로 우리는 무조건 다른 벡터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보통은 이렇게 정육면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성분으로 처리해주는 게 문제 풀 때 가장 쉬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얘를 뭐로 할 거냐? 원점으로 잡고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도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1이라고 잡으세요. 그래서 얘를 자표 공간에다가 표시한 다음에 성분으로서 그냥 비교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표 찍어보면 결국에는 여기가 Z축,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 되는 우리 자표 공간 그려놓고 성분만 좀 쓸게요. 따라서 필요한 성분 씁시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1이라고 할게요. 그럼 필요한 게 A가 일단 필요하죠. 그럼 여기가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입니다. 이쪽으로 한 칸은 Y가 마이너스, 이쪽으로는 X가 되니까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또 필요한 게 다 필요합니다. 다 적읍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쪽으로만 가니까 0,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여기가 0, 0, 1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1, 0,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H는 0, 마이너스, 0, 쭉 적을게요. 여기가 1, 마이너스, 0, 그리고 여기가 1, 0, 0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분을 다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어져 있는 A, G, D, F, A, C 성분 써볼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 성분 써보면 A, G 벡터는 쭉 쓸까요? 이거 밑에다 쓰고 여기다 쭉 써볼게요. D, F, 마이너스, A, C가 되겠죠. 항상 성분은 시점에서 이제 빼면 되겠죠. 그러면 써보면 A, G 벡터 보이죠? G에서 A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G에서 A를 빼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더하기 2배에다가 D, F 벡터도 뭐 하시면 돼요? F에서 D 빼시면 돼요. 따라서 성분을 쓰면 F가 어디 있어요? 얘에서 뭘 빼라? D를 빼라. F에서 D를 빼라. 얘에서 1을 빼요. 얘에서 1을 빼게 되면 얼마가 돼요? 1,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의 A, C 벡터도 C에서 1을 빼면 돼요. C에서 A를 뺍시다. C에서 A. 그러면 마이너스 1, 1, 0이 되겠다. 됐죠? 일단 이것부터 좀 정리할게요. 얘를 정리하게 되면 얼마예요? X 성분을 여기랑 얘랑 얘랑 만나죠. 플러스 1하고 얘가 만나면 날아가니까 2가 되겠고요. 1하고 여기가 2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또 2가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그래서 이 벡터의 성분이 2, 2,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A의 GB 벡터. 자, GB 벡터는 시점이 지금 G가 원점이니까 B, D, E만 쓰시면 돼요. 자, B의 성분이 지금 뭐였어요? 1, 0, 1이었죠? 짜려서 저희가 1, 0, 1. 그리고 더하기 B의. 얘는 D만 쓰시면 돼요. D는 0, 마이너스 1. 더하기 C에다가 우리가 E의 성분이 뭐였냐면 1, 마이너스 0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뭐하라는 거냐면 이 3개의 식을 연립해서 A, B, C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연립하는 식만 써볼게요. 그럼 E는 X성분은 얘, 얘, 얘가 만나죠. 따라서 A 더하기 C가 되겠고요. 또 E는 Y성분이죠? 0,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C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은 지금 A 더하기 B가 되겠다. 됐죠? 따라서 이 3개짜리 우리가 연립하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도 마이너스 좀 붙여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요. 쭉 다 더해주세요. 다 더하게 되면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니까 얘가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겠고요. 얘 다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더니 얘를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이 A, B, C를 좀 각각을 구하려고 했는데 문제의 결론 자체가 뭘 구하라고 그래요? 이것을 다 더한 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 3개의 식을 다 더했더니 곧바로 이게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래서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벡터를 좀 비교해서 그 A, B, C 값을 찾아줬습니다. 아, B, C 값을 찾아줬습니다. 아, B, C 값을 찾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